이은혜 선수의 서버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나갔군요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차분하면서 끈질기게 또 성실하게 경기를 임하는 선수죠 이은혜 벗어납니다 경기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심현주 이걸 멈춰냅니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심현주 선수가 이번 세즌 달라진 모습인데 자 이은혜가 어렵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이은혜의 멋진 타구 자 하나 더 가져갑니다 곧바로 동점 잘 잡아주면 좋겠어요 4대4 동점 오 좋아요 이야 정말 어려운 볼들을 두 선수가 짧게 짧게 한번 또 2대0을 이겼기 때문에 위축됨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아 두 선수 다 치밀하게 정말 치열하게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서 또 막아버리는 이은혜의 백현 이은혜가 타구를 밖으로 보냈습니다 6대4 이야 이은혜 재치있겠죠 이은혜가 한점 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6대5 이은혜 선제 네트 맞고 나갑니다 5대7 아 좋아요 3구공략 3구공략 다시 한점 차 서브는 이은혜 아 깊숙하게 이은혜선이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세븐올 이은혜 역전 만들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주가 이제는 동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7대8입니다 이은혜 나갑니다 좋습니다 네 8대8입니다 오오 자 수비가 되고 랠리가 됩니다 심현주가 이 랠리에서 포인트를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좋은 프레이를 구사해줬습니다 8대9 신중하게 이은혜 서브 이야 네 이은혜 네 징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은혜 계속 강타 3연속 이은혜 안중검까지 느껴졌던 이은혜였습니다 10대 11 게임 포인트 이은혜 아 엣지성 볼까지 이은혜 거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번째 게임 출발을 합니다 자 이은혜 그러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이은혜 아 심현주 배트가 잃었습니다 자세를 만들어서 탁골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게임보다 더 공격적인 이은혜입니다 네 떴어요 네 이은혜 연속 4포인트를 넘어가면서 팀 전체 승리를 또 쌀피려고 하는 미래셋인데요 테임아웃 이후에 아 심현주 그럴 때 결과가 좋은 심현주입니다 1대4 아 잘했어요 아 어렵고 이겨내는 심현주 아 빨라졌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이은혜 서브 아 빨라요 아 이은혜 이걸 받아냅니다 먼저 날렸던 심현주였는데 이은혜가 이걸 맞받아 쳤습니다 아 받았어요 잘했어요 심현주 역습 성공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3대5 3대5 이은혜 3점 뒤져있는 심현주입니다 아 네 이은혜가 걸려놓고 있습니다 아 네 3봉 빠른 봉 네 오 깊어요 오 이은혜 자 3대9 점수 차는 많이 좀 쳐져있는 심현주입니다 아 걸렸어요 10 아 서브 범실 8 5 9 10 10 11 10 11 11 12 12 12 14 15 17 20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